안녕하세요. 천파과학사입니다. 2003년 중국 티베트 라싸공항 3500m 고지라는 동행의 말에 저자의 멀쩡하던 머리가 짖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로 들어가야 했죠. 여인 숙소 전인 호텔에는 두통약은커녕 여가 통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한구석에 비닐마스크가 달린 통이 저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이프세이버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저자는 안도했습니다. 방값보다 비싼 10달러를 내고 마스크를 쓰자 공급되는 순산소 덕분인지 두통도 금방 사라졌죠. TV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여인 숙에 100% 산소를 만들어내는 기기가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저자는 내부가 궁금해졌습니다. 힘들게 열어본 상자는 허술했습니다. 어항에서 뽀글뽀글 공기를 내뿜는 5천원짜리 공기 발생기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죠. 그때까지 괜찮던 머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산소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고산병의 두통이 사라지는 플라세보 효과였던 것입니다. 고산증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져 3,500m에서 혈액 포화 산소 농도는 평지의 85%입니다. 인체 공급 에너지와 산소 20%를 쓰는 두뇌는 산소 부족으로 초비상이 됩니다. 부족해진 산소 공급을 늘리려고 경보물질 PG-E2를 만들어 뇌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혈관으로 두통이 생깁니다.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도 떨어지면 두통은 더 심해지지만 비상 대응용으로 준비한 캔 속에 있는 순산소를 마시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호텔방에서 마셨던 가짜 산소는 어떻게 두통을 없앴을까요? 단지 기분 탓이었을까요? 이탈리아 투린 의대 연구에 의하면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이 플라세보 산소를 마시면 혈액 내 산소 농도는 평지의 85% 그대로지만 두뇌 생산 경보물질은 진짜 산소를 마신 것처럼 낮아진다고 합니다. 낮아진 경보물질로 이내 혈관 확장이 줄어들어 두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실제 두통 원인 물질 PGE2가 줄어든 것이죠. 통증은 두뇌가 느낍니다. 약으로 통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짜 약을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는 이유입니다. 노스웨스트 의대팀은 만성 관절염 환자 56명에게 진짜와 가짜 약을 투여한 결과 참여자 50%가 가짜 진통제에도 진짜처럼 통증 해당 두뇌 부위가 반응하는 것을 기능성 자괴 공명 장치로 확인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가 가장 큰 출환은 우울증입니다. FDA에 의하면 우울증은 진짜 약으로 41% 가짜 약으로 32%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요인이 80%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약도 그 효과가 오래갑니다. 7주간 가짜 우울증 약에 효과가 있던 그룹은 그 후 12주간 가짜 약을 먹어도 79%가 효과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발기는 시각과 상상으로 두뇌가 신호물질을 보내 혈관을 확장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의 비아그라는 79% 효과를 보인 반면 가짜 비아그라는 17%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섹스 상대나 기분에 따라 발기 상태가 급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플라세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우울증 플라세보 효과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잠잘 때도 발기가 됩니다. 즉 발기부전 현상은 심적 요인 이외에 육체 상태가 크게 좌우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잘 믿어 그만큼 플라세보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치매 현장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이 약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 심리적 기대 효과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세보는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작은 약보다는 큰 약이 분말보다는 캡슐 약이 안 알려진 약보다는 유명 브랜드 약이 약보다는 주사가 효과가 크죠. 그만큼 기대감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플라세보 치료 효과를 좌우하기 위해서는 환자도 의사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전파과학사에서 출간한 도서 톡톡 바이오노크에서 발치한 것임을 밝힙니다.